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? 아크타퍼스 아크타퍼스 하나 셋 하나씩 아 크 트 어 푸 어 세스 다음 순서 아크타퍼스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아크타 얘는 퍼스 오는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중에서 아 아 씨는 스크 중에서 크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아크 그 다음에 오는 이번에는 아까 아 소리는 대표 소리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졌어 여기서 힘센 소리 냈으니까 얘는 힘 빠져서 어 됐구요 그 다음에 피는 항상 크 크 유는 유우 어 유우 어 마찬가지 여기서 힘센 소리 냈기 때문에 또 힘 빠져서 어 냈구요 에스는 씨 그 중에서 그래서 다 합쳐서 아프터퍼스 아프터퍼스 아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소리가 아프터 얘는 퍼스 퍼스 아프터퍼스 아프터퍼스 오케이 소리 아프터퍼스 쓰기 오 씨 치 오 피 오 유 오 씨 에스 오케이 아프터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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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서 됐어 피 피 피 그래서 하나 셋 둘 하나씩 크 크 이 크 합쳐서 피 피는 항상 크 아이는 이에어 에헤이 이는 이에어 아이는 아이에어 아이에어 중에서 이 이 쥐는 그 쥐 중에서 그 그래서 다 합쳐서 피 피 피 오케이 소리 피 쓰기 피 아이 쥐 오케이 피 피 피 피 피 피 수 수 수 피 모여서 내리는 소리 노우즈 노우즈 하나, 넷, 둘, 셋, 엑스 하나씩 네 네 오 오 지 쥐 하쳐서 노우즈 애는 항상 네 오는 오 오 오 어 але 어어 오 오 아 오 오 원랭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된 이유는 끝에 소리 안나는 이가 건너 건너 집에 가서 니 이름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이고요 S는 치즈 중에서 치즈 오케이 그래서 다 합쳐서 노우즈 소리 아이고 잠깐만 잘못했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노우즈 쓰기 N-O-S-E 소리 노우즈 노우즈 계속해서 무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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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무 무 우 우 느 합쳐서 무은 무은 오케이 그래서 소리 무은 무은 쓰기 N-O-O-N 오케이 소리 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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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펜 펜 펜 하나 셋 하나 하나씩 크 크 에 에 에 에 에 뇌 합쳐서 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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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뇌 엙 엑 county 엔 멜 미 굿 에 엘 엑 엑 에 BTS 엑 엑 택 소리 소리 milk milk 쓰기 n-i-l-k 소리 mi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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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